정한성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늦기 전에 정해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늦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늦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불태울 그런 사랑을 배우고 싶다 때론 시린 아픔도 괴로운 시린 눈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 니가 일이서 행복했다고 쓸 수 있는 복부 같은 환하산 같은 큰 사랑 되게 온다면 내 남은 인생, 남은 생을 모두 태우고 싶다 늦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늦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늦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일이서 행복했다고 쓸 수 있는 폭풍 같은 환하산 같은 그런 사랑은 내게 온다면 내 남은 인생, 남은 생을 모두 태우고 싶다 늦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늦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늦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늦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내 생에 마지막 사랑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